둘, 셋! I'm in US! 안녕하세요, 잇지입니다! 저희 잇지가 갑니다! 대세들만 간다는 KCON 제팬에 저희 잇지도 갑니다! 5월 18일 토요일 잇지의 무대와 믿앤 그린 스테이지로 여러분들과 만나와 있게 되었는데요! 저희 잇지가 데뷔한 지 3개월 만에 벌써 이렇게 큰 무대에 서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신기한데요 또 저희 JYP 트와이스 선배님들과 함께 서게 된다니 정말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! 또 저는 저희 채어머니와 KCON 제팬 이렇게 크롬 무대에 서게 되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또 설렙니다! 저희 KCON 잇지의 무대는 딸라딸라 예! 그리고 미대 앵글 스테이지도 딸라딸라 예! 처음 서게 된 무대인 만큼 무대 위해선 카리스마 넘치게 그리고 미대 앵글 스테이지에서는 팬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! 렛츠케이크 온! 안녕! 바이! I want myself! 가istan의 Shh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